가브리엘 알바라오, 프린세자 아우로라 여러분, 괜찮으세요? 손 손을 못했다, 형아. 야, 오늘 손을 다 풀었다, 나는. 아시게, 다미에 띄워드가 너무 축하하군, 베네수엘라, 어머네. 이 베네수엘라에서 우리가 생애 두 번째 옥토버 페스티벌을 즐길 수가 있어요. 야, 이 사람은 베네수엘라다. 참, 형님. 남해에 뭐가 있습니까, 형님. 남해에 유명한 관광지. 남해에 뭐가 있나? 남해에 독일 마을 혹시 못 들어보셨습니까, 형님? 그 독일 마을이 있어. 베네수엘라 여기도 독일 마을이 있어, 형님. 아, 이게 압토벌 페스티벌 하는 이유가 여기 독일 마을이라 산다는 거야? 그렇지. 독일 사람들이 독일 바덴주에서 건너 오신 분들이 여기 정착을 했어요. 언제? 그것도 언제 왔대? 1843년. 제가 다 공부했습니다, 1843년. 니 어제 뭐, 디비드 막 이러고 온 거 했나? 아, 그때는 이제 저 명칭이 꼴로니아 또바르라고. 이야, 니 또바르랑. 아, 제가 또바라, 또바라, 그자이? 또바르랑 한 사람이 이제 와가지고 식민지처럼 이렇게 막 건설을 한 거라. 그럼 여기 현재 독일사람도 살고 계시는 건가? 그렇죠, 형님. 고대 풍습을 고대로. 구템 모르게! 그렇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그래갖고 지금 페스티벌 하는 거지. 형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고? 오, 파티. 파티. 페스티벌. 페스티벌. 그렇지, 살아있지. 구템 모르게! 덕기세, 검정. 야, 베네슐라에서 독일을 만나만이. 구텐탁도 추가해 주세요. 구텐탁. 구텐탁이 뭐였지? 저녁인사. 제 literature. 폴리? 코 assemblies 회의의 정세 행사가 제법 성대하게 열리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뭔지 알아? 이곳에 미스 베레스웰라가 있다는 거다. 저 뭐? 올라, 올라, 올라. 올라. 코리아노, 코리아노. 아, 코리아노, 코리아노. 올라. 오케이, 오케이. 저희가 베레스웰라 여행을 왔는데 마침 이곳에 축제가 있다고 해서. 독일 축제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8년 전에 독일을 갔다 왔는데 8년 전에 오토버 페스티벌 갔다 왔는데. 너무 좋다, 지금. 베레스웰라 티에르! 안녕하세요, 티에르. 베레스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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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근데 날 잘 잡았다 오늘 우리 베네수엘라? 미스 베네수엘라? 아! 유 룩 서브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 우후! 남동하는 거 같은데 여기서 천천히 말해서 사심 가득히 옆에 앉았는데 말이 안 통하네 미스 베네수엘라야! 에이! 월 나이 프롬? 뭘 프롬이야! 아! 진짜 일어! 수준 democracia 너무 괜찮다 확 왔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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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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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아와 아ись영의 주인은 아ю gl divide 나의 아로라 아로라 롤보 강아지ора, Gabriela Alvarado, La princesa Aurora. 그리고 베네수엘라에서 두 번째로 큰 반품사가 생중계 한 거 왔어요 생중계, 큰 회사 감동이 여운이 가시질 않구만 이거 근데 형은 다른 건 모르겠다 한 사람만 자꾸 눈에 들어온다 이상하게 사람 본능인 게 뭔지 모르겠는데 자꾸 절로 눈이 가요 이쁜데 또 선하게 생겼어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 같긴 해 느낌상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타이밍 보고 말을 붙여보는 걸로 그러니까 대든 안 대든 간에 저분들 인터뷰가 끝나면 한 번 과감하게 들어가 보는 거야 미인인 앞에서 용감하게 긴장 좀 했지 그러니까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얻는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형이 그러니까 용기 있는 자가 인터뷰를 딸 수 있다 오케이? 아무튼 일단 한 번 기다렸다가 한 번 기다려보자고 저 친구 키가 몇일까? 일단 귀하게 모셨습니다 아! 오케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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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미스 월드 베네수엘라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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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기가 많아요 아까부터 인터뷰 차가 많았다 오! 와우! 오케이! 어쨌든 간에 왜 베네수엘라가 이렇게 미녀가 많은지 얘기해 봐봐 왜 베네수엘라 인... 미녀 미녀 베네수엘라의 세계 1위는 베네수엘라 왜? 왜냐하면 베네수엘라의 여성은 너무 아름다워 그래서 준비가 너무 어려워 제가 학교에서 모델링, 바살어라, 프로젝트 그리고... 이게 문화입니다 문화입니다 당신이 나를 부끄러워? 한국어로? 한국어로? VENEZUELA? VENEZUELA? úSVENEZUELA, LOS AMA! UNTEDÉS SABEN QUE NO SAYO EUROPEA. EUROPEAatten Architecture 2016 ESTAMOS AQUI CON UNA GENTE SIMATIQUISIMA DE CORREA LOS INVITAMOS SUMARSE A TODAS HAD assignOS SOCIALES QUE PUEDAN SO LES QUEREM MUCHOUS MACHOUS THANK YOU MUCHAS IREAS KAMAMAMIJA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